비유 비유는 본래 속뜻을 감추고 우회적으로 둘러 말하는 대화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설교하시기를 즐겨하셨습니다 그날도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설교하셨습니다 아마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비유가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가 물러가고 제자들만이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곡식과 가라지 비유의 참된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기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예수님은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 천국에 대해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여기서 천국이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의인화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진정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우리는 TV나 신문을 통해 매 순간 크고 작은 사건, 사고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처음엔 듣기 민망하고 보기 끔찍한 뉴스를 보며 우리는 크게 분노하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계속된 비보에 어느덧 우리는 점차 무감각해집니다 결국 우리는 태연하게 저녁밥을 먹으며 TV를 보기에 이릅니다 세상이 넘쳐나는 악행 앞에 우리 마음은 메말라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다 불현듯 우리 마음이 울컥 울어가 치밀어 오릅니다 아니 이 세상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어째서 이 땅엔 끔찍한 사건과 처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인가? 살인범, 강도, 사기꾼 등 극악무두한 놈들은 넘쳐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 하시나?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 악이 활개치고 있다는 현실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악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집과 학교에서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라며 현실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제 어린이 된 우리에게 사필귀정, 권성징악 같은 교훈들은 그저 어린 아이들에게나 먹힐 만한 순진한 말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냉혹한 현실은 착한 사람일수록 영악한 사람에게 속기 일수이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손해보기 십상입니다 세상은 선하고 착한 사람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향해 순진하다, 어리석다 말하며 비웃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삶의 비결은 더 영악해지고 더 이기적이며 더 이해타산적일수록 행복해진다고 말합니다 삶에 지친 우리들은 어느덧 그 말에 대부분 설득당합니다 만약 이기적이고 영악해지는 것이 삶의 비결이라면 우리는 악행에 대해 분노하기보다 적응하는 것이 현명한 행동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끔찍한 악행 앞에 우리가 가장 처음 느끼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어, 이건 아닌데 무언가 잘못됐어 라는 당혹감과 거부감일 것입니다 세상은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무언가 잘못되어 엉망, 징창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즉감적으로 느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에 넘쳐나는 악을 보며 분노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넘쳐나는 악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이 땅에 넘쳐나는 악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당혹스럽게 하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은 왜 이토록 악한가? 왜 하나님께서는 악한 이 세상을 그냥 방치해 두고 계신가? 대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거치지 않고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모두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악이 넘쳐난 것을 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악인들은 끔찍한 악행들을 쉬지 않고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넘쳐나는 악은 누가 창조한 것일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신 것이라면 이 세상이 지금 엉망, 징창인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선함에서 악함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원래 악했기에 악을 창조하신 것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악한 분이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선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한 후 이 세상이 보시기에 심이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좋았다는 원어의 뉘앙스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좋다는 의미를 넘어 선함을 함축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시지 않으셨고 또 이 세상은 선하게 창조하셨다면 악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악의 기원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악은 천사의 세계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가르켜 태초부터 살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경은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을 가르켜 자기 주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말합니다 태초의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각각 합당한 정사와 권세를 맡기셨습니다 천사의 본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천사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본분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본분을 잊은 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큰 권능과 권위에 도치되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이 그들을 타락시켰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마귀는 세상을 미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뻔 마귀가 하와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선악관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마귀는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아단과 하와의 마음에 그대로 심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을 쫓아 아단과 하와는 선악관을 먹고 말았습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지연받았던 인간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숭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밭에 원수 마귀가 악이라는 가라지를 부린 것입니다 그렇게 원수 마귀의 가라지는 온 세상에 부려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악이란 무엇일까요? 간혹 어떤 분들은 선과 악을 동양사상인 음과 양처럼 서로 대립하지만 동등한 관계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원래 선안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선이 변질되어 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마귀도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섬기는 마음이 변질되자 그는 스스로 높이고 도리어 자신이 별들로부터 섬김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천사가 변질되어 마귀가 된 것처럼 선이 변질될 때 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변질될 때 미움이 됩니다 의로움이 변질될 때 독선이 됩니다 아름다움이 변질될 때 혐오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 가족을 아끼는 마음이 변질될 때 남의 식구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이기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변질될 때 돌에 새긴 우상에게 절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 세상을 모두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염된 우리 마음 때문에 이 세상에 악이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종들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났나이까 주인이 대답하였습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아담의 범죄를 시작으로 이제 이 땅은 온갖 죄악으로 물들어 오염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째서 악이 넘치는 이 세상을 그냥 그냥 쓸어버리지 않고 계신 것일까요? 지금 당장 모든 악을 읽어에 소통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 속 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는 그릴만한 충분한 권능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일이 무언가 잘못되거나 크게 그릇일 경우 당장 그것을 고치고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밭에 잡초가 보이면 당장 속가 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꼰을 비유해서 밭 주인은 우리의 예상을 깨고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저희들이 밭에 있는 저 가라지를 지금 당장 뽑아낼까요? 주인이 대답하십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국식까지 뽑을까 염려되는구나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상식적으로 가라지가 있다면 영양분이 빼앗겨 국식은 제대로 자라지 못할 것입니다 약간의 손해를 벌지언정 지금 당장 가라지를 모두 쏟아내는 것이 소출에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어째서 주인은 이토록 미련한 방법으로 경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는 어떻게 하면 소출이 더 많은가 따위를 말하는 비유가 아닙니다 이 비유의 진정한 비밀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떤 방식으로 통치하고 계신지를 말하는 비유입니다 우리의 방식은 밭에서 지금 당장 가라지를 뽑아내고 속과내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제거가 아니라 구별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악을 제거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악이 스스로 악함을 드러내고 선이 스스로 선함을 드러나게 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비유의 가라지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흔히 자라는 독보리라고 합니다 이 가라지는 밀밭에 기생해서 자랄 경우 이삭이 필 때까지는 거의 밀과 구분이 안 되며 추수 때가 되어서야만 구별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추수 때 결실이 없는 것이 바로 가라지입니다 이처럼 때가 되면 가라지는 스스로 악함을 드러냅니다 반면 곡식은 결실을 맺음으로써 스스로 선함을 드러냅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별을 가르켜 성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인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켜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십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무언가 고성하고 고급스럽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란 바로 구별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여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성도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한 구별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결실을 통해 곡식과 가라지가 구별된다면 구별된 성도가 맺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진이 이 같은 것을 검지할 법이 없는이라 성도란 그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스스로 구별된 자임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우리는 누가 구원받은 자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통해 우리는 믿음으로 나 자신이 구별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좋은 열매를 보고 좋은 나무임을 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성별의 삶은 한평생 계속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더 악한 본성들은 여전히 가득할 것입니다 오히려 신자의 삶이란 일생 동안 마음속의 죄의 본성과 끊임없이 싸우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이라 부르시면서 어째서 우리의 악한 본성은 그냥 남겨두신 것일까요 그리스의 보혈로 말미암아 죽음의 형벌은 사라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성별하기 위해 우리 마음속의 악한 본성을 그냥 두신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에 대해 말합니다 여기서 육과 영이란 단순히 육체와 영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쫓아 사는 사람을 가르켜 영적인 사람이라고 부르고 세상을 쫓아 사는 사람을 가르켜 육적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성도란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 가운데 영적인 삶을 선택함으로써 구별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라는 깊은 탄식과 함께 스스로 자기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한 성별된 삶은 나아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당의 수많은 악인들로 넘쳐난다고 탄식합니다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악인에게 학대받는 의인들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제사를 드렸던 아벨은 살인자 가인에게 죽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고 설교했던 스대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이 이토록 악인들에게 핍박받게 내버려 두실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악인이 매를 맞는 것이 무슨 대단한 일입니까 그것은 합당한 처사입니다 그러나 의인이 그리스도의 의의로 말미암아 고처를 당할 때 의인의 고난은 아름답고 숭고한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고난과 핍박을 통해 점금 같은 믿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 글러진 그 마음을 귀히 여기시며 기뻐 받으십니다 반면 악인들은 의인을 괴롭히고 학대함을 통해 자신이 스스로 악한 자임을 시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그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나이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탄원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날 악인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영원한 형벌을 받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을 악을 그냥 모른 채 내버려 두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크고 두려운 섭리 안에서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는 자를 지금 구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결산이 끝나는 날 그날은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요 바로 추수의 때가 이를 것입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성경은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전 가운데 택한 받은 자의 수가 모두 차면 이 땅엔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은 악인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이요 성도인 우리에게는 참된 위로와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 크고 두려운 날 악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비유는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에 사르라고 말합니다 가라지가 불에 타는 장소 그곳은 어디입니까? 성경은 그 고통의 장소를 지옥 곧 게헨나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게헨나는 실제 이스라엘의 지명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도벳 골짜기라고 불리는 곳으로 에루살렘 남부에 있는 계곡입니다 이곳은 에루살렘에서 나오는 온갖 쓰레기를 불태우는 쓰레기 처리장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쓰레기를 태우기 위해 늘 불타고 있던 장소였습니다 성경은 악인들이 갈 장소가 바로 도벳 골짜기처럼 영원히 불타고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곳은 하나님의 은총이 완전히 사라진 곳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사라진 곳에는 오직 영원한 고통과 번뇌와 절망과 슬픔만이 있을 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씀은 마지막 날 악인들이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져 영원한 형벌을 받음으로써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실을 맺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국관 안에 모두 다 들어갈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에 그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땅에 하나님의 불심판이 있은 후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그곳에는 의인들이 받을 상금은 영생으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의 삶입니다 그날 구원받은 우리는 그 옛날 아담이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거닐었던 그때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산채 가듯 거닌며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잔양합시다 이 세상의 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원수 마귀가 세상의 불인 악한 가라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셨던 선한 세상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세상이 선하게 창조되었음을 보여주는 모형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나 그 온전했던 세상에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교만을 기어이 인간의 마음에 심었습니다 아담의 마음에 심겨진 교만, 곧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그 욕망은 아담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불순중한 자리에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악이 넘쳐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가 인간의 마음을 오염시켰기 때문이며 오염된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을 더욱더 악하게 오염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며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악인들을 못 본 척 모른 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영원한 섭리 가운데 거룩한 자와 그렇지 않는 자를 구별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서 악인들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악에 대한 우리의 분노는 사실 타당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하여 낙심하지 맙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다름을 우리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입시다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의인은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자연스레 구원받은 자임을 정명케 하고 반대로 악인은 자신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멸망당한 자임을 변명치 못하게 만드십니다 셋째, 이 세상에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우리 반드시 기억합시다 만약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악인들의 말이 오를 것입니다 심판이 없는데 의로움을 지킨 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심판이 없는데 남을 배려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권성징악이나 사필귀정이라는 교훈은 그저 그랬으면 좋겠다는 공허한 추정일 뿐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기에 우리는 크고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자신이 행한 그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악인들은 자신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정제를 받을 것이요 성도인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치함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구별을 온전히 인정하고 나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세상의 악함을 보며 분노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그럴 때일수록 저희들 감정과 마음이 상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고 주님의 오실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크고 두려운 날 악인들에게는 무서운 날이 될 것이나 거룩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날이요 참된 평화와 기쁨이 성취되는 날임을 저희들 믿음으로 믿사옵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그 복된 날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